법정스님은 송명 박재철 1932년 11월 5일에 태어나서 2010년 3월 11일 입적하셨다. 대한민국의 불교 승려이자 수필가다. 오늘은 법정스님의 12선 명언 모음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어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물음 속에 있다. 소유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나는 부보다 훨씬 값지고 포괴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전제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영혼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여 아름다웁니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그곳에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지늘게 더렵혀지지 않는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곱고 향기로운 우주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잠잠하던 숲에서 새들이 맑은 목총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들 삶에 물기를 보태주는 가락이다. 법정스님의 12선 명언 모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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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